주인공 오늘 주인공 전달 나의 분실과 같은 똥을 잘 치워주세요 나의 분실과 같다는 똥을 잘 치워주세 김집사 내 똥 흘리지 말고 잘 치워주세 동물 자치다 동물 자치다 동물 자치다 지옥지? 노코 비켜 줬어 질문에 대한 질문은? 젯살이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린 오줌 삶으면 돼지 잘 묻혀져니까 이런 거는 하다보면 이게 다 빠져버리겠다 달걀 달걀 뜯어져 결수로 해버려 그러면 가라줘야 해 빨리 와 어? 잠깐만 징꺼기 들어가면 안되는데? 설마 저기에서 실례합니다 재수 저거 들어갔어 야 야 장난친다고 야 얘들 야 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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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떡해 어떡해 예코 일루와 예코 일루와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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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 아오쌤 따뚱 다 지켜봐야 돼 잘 날뻔했네 다 지켜봐야 돼 요코는 크는걸 보니까 색깔이 저거 맛있게 드셨어 그렇게 드셨어 다 지켜봐야 돼 다 지켜봐야 돼 왜 이렇게 빠졌어 왜 이렇게 빠졌어 아아이 아아이 네 네 뭔지 감사합니다.